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신호윤입니다. 아니요. 신호윤. 신띠곡 호윤이요. 어머니가 평소에 제 얘기 많이 하신다면서요. 아니 뭐 꼭 그쪽과 소개팅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. 아 저 뭐하는 사람이냐고요. 저는 인간들의 운명을 쓰고 있어요. 진짠데. 오늘 아침에 알람 두 번 놓쳤죠. 지금 입은 옷도 3일 전에 새로 산 거고. 진짜라니까. 뭐 겸사겸사 건물지도 하고 있고요. 어떤 일을 하는지는 왜 안 물어보냐고요. 전 이미 알고 있거든요. 그 운명도 제가 만들었어요. 마음에 드세요? 장난하는 거 아닌데. 혹시 살면서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? 저는 세상에 다시 없을 명작 인생 만드는 건데. 음. 꿈이 멋있네요. 나중에 꼭 써먹을게요. 아 반가웠는데 이제 그만 헤어져야 할 시간이에요. 화이트데이에 내 운명이 되어줘서 고마웠어요. 비대면 소개팅이지만 만나서 반가웠어요. 다음엔 꼭 직접 만나고 싶어요. 명부에 적어놓을게요. 그럼. 안녕. 가. 안 가? 알았어. 알았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